춤이 굉장히 유행을 해서 그 당시 뭐 군부대 또 온 국민이 태미 춤처럼 그때 온 국민이 전부 박진영 씨의 춤을 따라했던 그런 곡이었죠. 여기서 춤을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? 한번 볼까요? 예. 너무 웃긴다고 했었지만 그 눈은 너무 예뻤다 너의 겨울에서 더 슬퍼 빠진 건 다음 날의 겨울 끝나봐 내 눈이 나여서 울어봐 왜 또, 왜 또, 왜 또!! 안주? 응. 아니야. 야oine을 쭉쭉한 where 왔어요. 몰bn좋아 insider Над destinations 따 pi presidenc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